KNC LED의 박광기부장 안녕하십니까 KNC LED의 박광기부장입니다. 저희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보시는 것 같이 투명 8U 아크릴 같은 것에 저희 스마트 시트를 부착만 하시면 이 스마트 시트를 부착만 하시면 도광판이 부착만한 화면입니다. 부착하시면 도광판이 되는 시트입니다. 저희 스마트 시트는 기존 도광판 제작 방식보다 훨씬 편리한 점이 있고요. 기존보다 조도가 150% 이상 향상되고 모든 면에서 균일한 밝기의 조도를 나타내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는 일단 두 가지 방식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빛이 일면, 입광부가 일면조사, 이면조사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면조사형으로 한쪽에서만 빛을 제공을 해도 끝까지 빛이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도광판은 기존의 도광판 제작 방식의 V컷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도광판은 이 선조명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럭 부분들이 빛이 죽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스마트 시트 부착이 된 제품은 광원에서 떨어질수록 균일한 밝기를 유지하고요. 평균적으로 150% 이상의 밝기를 조도가 향상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쪽이 어두운 면과 대비되게 밝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920짜리 양면조사용인데 저희는 시트 타입의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리 킨 사이즈로 특장형 제작물도 가능한 이거는 620 이면조사용인데요. 이제 빛이 조사되는 방향은 양면이고요. 이게 장폭으로 아무리 길어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 방식도 시트를 부착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아크릴 가공이라든지 레이저 가공을 위해서 멀리 이동하시거나 기계 장비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이 저희 시트 부착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바로 도광판을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